다음 순서는 광암이벽 유적지 개관을 기념하는 개관기념 주제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광암이벽 유적지 개관을 기념한 퍼포먼스의 주제는 광암이벽 광야에서 빛을 쓰다 입니다. 촉박하고 닫힌 시대에 이벽 선생은 신심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대 삶을 오롯이 바쳐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열고 이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개관을 기념하여 광암이벽 선생이 써내려간 이 선구자적 삶을 클리그라피 퍼포먼스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실 박소윤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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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퍼포먼스를 설명 against afect Eltern b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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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